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필기문제 제4과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배관 시공시 수격작용 방지에 대해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수격작용 방지입니다. 후레시 밸브 또는 급속개폐식 수전을 사용한다. 수격작용은 펌프 토출배관 쪽에서 진기가 뭐가 된다. 수증기가 돼서 물방울이 간벽을 때려주든가 또는 급격한 압력변화에서 간벽을 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밸브는 어떻게 한다? 급격히 개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서히 해줘야죠. 1번에 급속개폐식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유속이 이 정도 나온다는데 우리가 공조해수 쪽에서 날 때는 수속은 얼마 정도? 약 1m per sec 정도가 적당하다는데 여기에서는 2에서 2.5 맞는 걸로 봐줘야 되고 역류방지 밸브에는 체크밸브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체크밸브 써야죠. 그래서 수평배관에만 쓰는 건 뭐다? 스윙식. 아, 저, 리프트식.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 수직배관에 다 쓰는 건 그 다음에 무슨식? 스윙식이었죠. 급속한 분결 땐 T2음사에 관돼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62번 우리 했습니다. 동갈의 가장 높은 압력 K, L, M, N으로 나가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거 기출문제였죠. K가 되겠고. 63번. 덕트 설계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정압 손실, 압력 손실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덕트뿐만 아니라 모든 배관 똑같습니다. 여기도 나오는 이쪽이랑 연결이 되는데 배관은 어떻게 하냐? 최단거리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 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옥에 설치하고 노출 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니 덕트 경로 가능한 최장거리로 할 거 왜? 거리가 긴면 긴만큼 바로 뭐가 일어난다. 압력 손실이 일어나죠. 배관에서 모든 배관에서 일어나는 게 주 손실이죠. 압력 손실 델타 H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자성 이게 마찰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관경과 관길이 그래서 압력 손실은 관경에 반비례하고 관경이 크면 클수록 압력 손실이 적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길이에 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되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빠를 만큼 뭐가 많이 일어난다. 압력 손실이 크다는 얘기예요. 최단거리로 해야 됩니다. 소음 진동 적게 해야 되고 구조에 맞게끔 해서 답은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네요. 64번 배관 시공 역시 마찬가지예요. 틀린 것은 안전을 고려해서 벽, 바닥 등의 매설 시공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항상 보다 노출 시공입니다. 옥의 시공을 해야 되고 건물 관통하는 부분은 부식 방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설비와 조화 등을 고려 부식이 웃는 장소에는 절연 조치 또는 방식 조치 해줘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벽이 노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런 거죠. 배관에 수평 배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자체 하중 때문에 쳐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뭘 해준다? 고정장치 해준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때 이 사이의 간경은 얼마? 관경이 13mm 미만은 몇 m마다? 1m마다. 13mm 이상 그 다음에 33mm 미만은 2m마다. 33mm가 넘어가면 3m마다. 관경이 100mm 넘어가면 그때는 한 4m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몇 번이 정답이 된다? 틀린 것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네요. 틀린 것 같네요. 아멘